누굴 사랑해 본 적 있네? 그럼 있지 늘 짝사랑이어서 아주 경제적이었다 경제적? 그럼 빵을 같이 먹어도 생각 속이었고 또 함께 여행을 해도 생각 속이었고 편지를 보내도 전화를 걸어도 다 생각 속이었다 돈은 아픈 다 안 들더라 그게 누구였는데? 다 못 샌다 하도 많아서 근데 너 왜 갑자기 그런 걸 묻고 그러냐? 그냥 달이 밝아서는 거 잔도 안 오고 야 우리 내려가거든 달밤에 뚝방에 앉아서 실컷 노래나 부르자 좋지 내일이면 집에 가겠겠구나 자자 자식이 남 싱숭생숭해지게 짝사랑이양만 꺼내놓고 자자고? 잠시만요 자식이 그래, 자. 그래, 자. 그래. 그래, 자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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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